오늘 김태성 본부장님은 백세시대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이제 점점 건강과 제약이나 의학기 발달을 하면서 백세시대로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건 쉽지 않지만요. 그렇다면 백세시대의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으로 뭘 꼽아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모멘텀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핫한 섹터라고 하면 2차 전지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의 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가 상반기에 2차 전지라든지 아무래도 반도체 IT와 같은 성장주에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제약바이오의 이미지는 사실 실적이 안 좋다라는 이미지가 좀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변화의 시그널이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지금 대다수의 전통 제약바이오사의 실적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앞서 말씀드린 삼바, 유한양행, JW중해제약도 지금 컨셉을 상의하는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나오면서 이 수급의 순환이 굉장히 좀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만과의 전쟁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 비만치료제의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이 판매량이 좀 좋다 보니까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일리라고 하는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우리나라 시장에 대입을 했을 때 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우리가 지금은 꼭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정말 오랜만에 관심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다소 오늘의 상승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을 좀 살펴보자 의견을 주셨는데 그동안 제약바이오의 순서가 올 거다, 턴이 올 거다 계속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좀처럼 가질 않았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움직일 수 있을지 자, 그럼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본부장님? 동아ST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사실 이제 지금 비만치료제 관련해서 놓고 보면 한미그룹주가 조금 이제 먼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동아ST는 후발주자 아니야라고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데 두 기업이 명확하게 조금 다르다라는 점을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 뭐 싹센다라든지 이러한 위고비라는 제품들은 GLP-1이라고 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러한 이 면역체계를 사용해서 이제 제품을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제품들이 사실 이제 부작용의 이제 정도는 심하지는 않지만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북미 시장에서 많이 팔리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북미 시장에서 이쪽 GLP-1 단일 기전으로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구설수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개선하는 제품이 이 GLP-1이라고 하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 이제 복합 기전을 좀 붙여가지고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일라일리가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한미 약품이라든지 한미 사이언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GLP-1 단일 기전 제품을 이제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아ST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GLP-1에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복합 기전의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비만 치료제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다 보니 어느 게 더 좋고 나쁘고 이것을 구별하기보다는 같이 움직이는 이 모양새를 좀 띄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조금 더 복합 기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동아ST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미 그룹주가 나쁘다, 기술력이 안 좋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두 기술력 모두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아ST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쪽 기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오늘 한미 그룹주들도 오르고 있고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좋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거의 80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또 벗어나서 저희 동아ST를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가격 전략까지 한번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키워드, 100세 시대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관심들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인성익 고무님께도 공유를 해드렸는데 고무님은 제약바이오 쪽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제약바이오 상장사 코스다, 코스피 합쳐서 거의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될 거예요. 상당히 많거든요. 고르기 참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은 2차전지나 초전도체는 몇 개 종목 되지도 않고 또 몇 개 종목 중에서 가는 종목은 정해져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거의 통으로 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비만, 탈모 이런 것들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워낙 그동안 좋았고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좋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제가 고른 건 코로나예요. 코로나 관련해서 종목인데 코로나가 지금 거의 하루에 6만 명대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가 다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독감도 지금 독감 약이 많잖아요. 그런데 독감도 백신 주사 있어요. 그래서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의 맞는 이유로는 전체 인구의 몇 프로 안 되잖아요. 백신도 지금 우리가 백신을 3차, 4차까지 맞았는데 이제는 코로나 관련 백신을 맞는 사람은 상당히 줄어들고 그 재고도 지금 2조 원대를, 우리나라 또는 2조 원대를 더 지금 폐기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는 백신 보다는 치료제 쪽이거든요. 치료제는 기존에 화이자에서 만든 팍스로비드, 그다음에 라게브리오 이런 치료제 밖에 없었는데 이게 상당히 비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치료제를 몇 개 만들었어요. 많이 만드는 건 아니고 일동제약에서 조코바라는 일본 제약사하고 협약을 해서 했는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지금 1월 달부터 긴급 승인으로 시판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식약처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인을 하려다가 보니까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밀었어요. 그래서 일동제약과 심풍제약에서 3상 마무리 단계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 토종으로는 지금 현대바이오라는 회사에서 지금 제프티라는 치료제를 만들어서 2상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좀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지금 긴급 사연 승인을 하려면 질병관리처에서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심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5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기존에 일동제약과 조코바하고 연결돼서 별로 지금 진행을 안 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코로나가 막 확진되니까 제가 보기에 조만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특히 제프티라는 것은 중국 시장에 지금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5월 달에 중국 의약 대표단들이 왔어요. 그 제약회사 대표단들이 왔는데 그때 주가가 한번 팍 튀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단이 방안을 해가지고 중국 시장으로 아마 가져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중국 인구가 얼마예요. 이게 치료제가 된다면 이 회사가 그동안 생각, 적자 기업이지만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갑자기 잭팟이 터질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이 회사는 주로 개인이 매수하거든요. 개인 매수예요. 지난 한 달 동안에 160만 주를 개인이 매수했어요. 개인이 매수하는 게 우습지 않은 게 우리 봤잖아요. 에코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이처전지나 초전조차에 가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게 오늘 외국인이 거의 50만 주를 가까이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10주년으로 매수하는 수급에 들어온 종목이다라고 봤을 때는 한번 이제 제약 주치고 안 올랐다, 관심권에 들어왔다, 관심 있어보자. 전고점 넘어서는 한 4만 원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한번 매매해 볼 생각이다 생각이 듭니다.